롤라스 퀘퍼버스는 위험한 땅이죠 호라드림의 일원이 또 위험에 처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싫네 디리엘, 저희 모두 이게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흰 새로운 호라드림을 믿습니다 아, 우리에게 우리의 바람이 어떻게 되는지rael군요 저흰 정말 아래가, 그 다음에 가장 좁은 게다 업무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엑 ya,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? 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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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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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